얼른 가고 내려가야되는데 아직 5분이다 8시까지 8시 반까지만 내려가면 되겠죠? 5분만 더 하다가도 괜찮을거야 보통 오늘 8시까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8시면 물 건너간거니까 보통 주말은 금, 토, 일은 8시 반까지 일어나면 알고있는데 어디까지가 퍼티고 어디서부터 PBC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부 많이 붙여놨다보니까 일단 가루 많이 날리면 일단 퍼티에요 아직 퍼티에요? 아 맞아 도로로록 하고 말리면 그게 PBC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딱딱딱거리고 있어서 머리카락 뜯겨져요 머리카락 뜯겨져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다 퍼티 너무 얇게 해버리면 또 똑하고 부러질까봐 엉엉 우리 모두의 공포 오케이